아 아 아 아 아 아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어 겁먹지 마세요 어 우리 돈패스러운 건달 아닙니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주는 건달입니다이? 자 오늘 꿈과 희망 드릴 사람 누구냐 오늘은 갓 입대한 이등병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드리겠습니다 이등병 니들 최고야 니들 기죽지 마 이등병 어 자신감 가져 니네들 최고야 니네들은 이등병 되는 순간 효자가 된다 아 왜냐 군대에서 밥 먹다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생각에 눈물이 나 아 효자야 효자 어 그러면은 밥 다 먹고 공중전화 박스로 막 울면서 뛰어가 어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 여자친구잖아 어 그리고 훈련받을 때 어때 훈련받을 때 이제 막 일부러 엄마 생각나라고 어버이의 은혜 부르게 한단 말이야 나 실제 괴로 이거 노래 부르고 훈련 다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고 훈련 끝나자마자 공중전화 박스로 막 뛰어가 어 막 뛰어가가지고 어 누구한테 전화해 여자친구 내꺼다 그거 내꺼다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막 훈련을 받고 엄마 생각하면서 군생활 하다가 드디어 백일 육아를 받아 아 백일 육아 받아 그러면 막 뛰어가 휴가 받으면 누구한테 뛰어가 여자친구한테 아니지 어? 아니야? 휴가인데 척추가 나는데 그렇지 휴가인데 엄마한테 가지 엄마한테 가서 용돈 받고 여자친구한테 가 여자친구가 공무심만 거꾸로 안 신었으면 니들이 최고야 최고야 그리고 니들은 고참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한다 어 이쁜 여동생이나 이쁜 누나가 그렇지 면회를 오잖아 그래 그러면 니네는 이등병 생활도 병장처럼 할 수가 있어 어 야 근데 누나나 동생이 못생겼다 응 오면 안돼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아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아 기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가르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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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손 내려면 괜찮은거 손 내려면 괜찮은거 손 내려면 괜찮은거 어때 어때 한 손으로 다 안 가르치니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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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어? 갔어? 니네 오빠 영창 갔을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뒤로 며칠간 연락 안됐지 이야 최고야 연락 안됐지 최고야 영창 간거야 너 땜에 어? 그냥 군생활 잘하고 나올 수 있는데 너 땜에 영창 간거야 어? 최고야 어? 그 옆에서 너 웃고있는 너 어 너 여기 어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야 너는 전쟁 야 전쟁 난다 가지 마라 야 니네가 굳이 가고 싶다 그러면 가도 돼 난 가서 고모라고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그야 개그 개그 제가 지금까지 한건 다 개그지만 영창 간건만 진짜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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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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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또 하고 딱 하고 눈 쌓여있으면 빗자루로 눈 깰 딱 씻고 쓸다가 이거 돌멩이 삐져나왔어. 그러면 삽질 또 삽질 딱 하고 딱 하고 딱 내 무반 딱 들어가 허리 한 번 딱 펴고 딱 시계보면 5분 지났어. 야 시간이 이렇게 한가 얼마나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 거야 니네들. 시간 알뜰하게 쓰는 니들이 최고야. 하이하이 답답하다 답답해 어? 야 이든병들 너희들 뭐 곧 제대하는 병장들이 부러워? 어? 야 이든병이나 곧 제대하는 병장이나 또 같아요. 이번에 그 제대하는 탈런트 현빈도 군대에서 단체로 구부할 때 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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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발이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이거 해서 맞춰요. 그리고 그 가수 그 이든병 상추나 그 한류스타 병장 비나 유교훈련 받을 땐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빛이 쳐줘. 10회 실시야. 1, 2, 3, 4, 1, 2, 3, 2, 1, 2, 1, 2, 3, 2, 1, 2, 3, 3, 알 거야. 아휴 신발 끈이야. 이거 해요? 어? 이거 해요? 어? 잘 들었지? 2등병이나 병장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니까 기죽지 말고 네 너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사는 거야 자 지금부터 2등병들 힘내라고 소리 질러! 들었지? 니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나는 비비크림 바르고 여자 꼬시로 클럽 가는 청년들보다 위장크림 바르고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너네 2등병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최고야! 2등병 너네가 최고야! 최고야!